친구들 반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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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잘 지냈죠 친구들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흐렸다가 굉장히 변덕꾸러기 장난꾸러기 같은 요즘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높은 뇌를 배워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선생님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무 설명 없이 손 모양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무슨 개 이름인지 짠 하고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? 솔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친구들 방향으로 보여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높은 뇌까지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죠 네 솔 네 높은 도 레 도 그 다음에 세 개 네 파 맞았어요 네 다음엔 목을 칼 세 개 손가락을 빼고 두 개 시 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음이 아니라 어떤 노래를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손가락만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노래인지 눈을 크게 뜨고 완전히 크게 뜨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잘 자, 눈치챈 친구들 있나요? 중간에 놓치면 헷갈리죠 바로 허수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? 썰롱하자구요? 네, 허수아비의 아저씨 이 노래였어요 지난주에 배웠죠, 지난번에 자, 그래서 높은 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 앞면의 문제들, 또 높은 렐까지 익숙하게 이 손모양을 보고 알아볼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야지 여러가지 동요들,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자, 우리 마지막으로 렐을 오늘 완전히 정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자, 선생님과 함께 스케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렐까지 한 음을 4번씩 4번씩, 4박자씩 해볼거에요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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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렐, 렐 이렇게 천천히 악보를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손모양도 보면서 같이 높은 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처음 했지만 두 마디 하고 숨표있지요 도 도 도 도 렐렐렐렐 숨쉬고 미미미미 파 파 파 파 하고 숨쉬고 그렇게 숨표를 좀 지켜서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맨 끝에 도가 모자로 쓴 도 있죠 한 마디에 하나만 있는 애 걔가 네박자예요 오는표 네박자 그래서 걔를 도 끝까지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연습 시작해 볼게요 시 시 시작 도 도 도 도 렐 렐 렐 렐 미미미미미 팝팝 팝 숨 쉬고 솔 솔 솔 솔 랄랄랄 숨 쉬고 시 시 시 시 밀밀밀밉바바바바바 숨쉬고 솔솔솔솔 랄랄랄 숨쉬고 시 시 시 시 도도도도 숨쉬고 렐렐레 높네요 다시 도에서 왼손 엄지 툭 시작 렐 렐레 도 도 하나씩 맞기 쉬쉬쉬쉬 랄랄랄 숨쉬고 솔솔솔솔 파파파파 미미미미네 렐렐레 숨쉬고 도도도 độ 도 내박자 네, 이게 끝음을 내박을 충분히 끌어주시기 바랍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. 4분음 변수 시작 도도도도도 렐렐렐레 미미미미 팝팝팝 숨쉬고 솔솔솔솔 랄랄라 숨쉬고 시시시 도도도 숨쉬고 렐렐렐레 도도도 숨쉬고 시시시시 랄랄랄라 쏠시고 솔솔솔솔 파파파파 미미미미미랄렐렐렐레 도도도도도 네 높은데 할 때 이렇게 해서 끝에 걸치는 거 기억하고 있죠?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정적이에요. 자 이번에는 8분음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음의 진행은 똑같은데요 도도도도도도도도 렐렐렐라 이렇게 8번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쁠 거 없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대로 한 세트를 두고두고 도도도도도도 이거를 두두두ody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구두구 두구두구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가금을 8번씩 하는데 4개, 4개, 하나하나가 세트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이렇게 두구두구라는 턱잉을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볼게요 시작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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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두구두구두구 파 두구두구두구 솔 두구두구두구 라 두구두구 두구시고 시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걸치고 네 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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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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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du o복 두구 두구 2 잘했다. 친구들 이렇게 터닝을 여러가지를 연습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옥수수 하모니카 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여름이 막 더워지면은 옥수수를 시장에서도 막 팔고 마트에서도 팔아요 그럼 맛있게 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옥수수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도 아는 사람 맞아요 팝콘 선생님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에 극장에 잘 못 가니까 정말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팝콘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집에서 튀겨 먹어요 그래서 팝콘도 옥수수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옥수수 하모니카를 우리가 배워보는데 렉앞 끝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 노래를 딱 봤더니 작곡가가 뭐라고 써있죠? 네 홍남파 혹시 이분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동요를 많이 쓰셨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 그 다음에 봉당봉당 돌을 던지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올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저량하다 이런 봉선화라는 동요도 있었어요 자 이분은요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린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요들을 작곡하고 노래들을 작곡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요를 물려주신 분이죠 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옥수수 하모니카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처음부터 빨래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우리 운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옥수수 아모니카 운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우리가 게이름이 입에서 툭! 옥수수 아모니카 게이름 툭! 하고 찌르면 게이름이 탁! 나올 수 있게까지 연습하면 너무 좋아요.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지만 게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노래가 너무 편하게 연주가 아름답게 된다.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. 도미래 도솔라솔솔라 도시라솔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첫째 줄부터. 천천히 시작 도미래 도솔라솔솔 지금 처음부터 멘붕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시 천천히 도미래 도 두 개 튄 데 한번 내려가고 솔라솔솔 하나씩만 움직이고 노래를 마음속에 다 집어넣으세요. 도미래 도 솔라솔솔 그 다음에 라도시라솔 얘 보면은 움직임이 비슷해요. 한번 툭!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툭!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라도시라솔 라도시라솔 그 다음에 미파솔라솔 그 다음에 미파솔라 솔솔미도 렐렐레미래 우리 친구들 입으로 따라하기. 미파솔라 시작! 미파솔라 솔솔미도 렐렐레미래 잘했습니다. 미파솔라 입을 열어야 돼요. 입을 열어야 돼요. 미파솔라 시작! 미파솔라 솔솔미도 한번 더 미파솔라 시작! 미파솔라 솔솔미도 그 다음에 렐렐레미래 얘는 하나씩이죠. 렐렐레미래 시작! 렐렐레미래 한번 더 시작! 렐렐레미래 그 다음에 또 반복이에요. 도미래도 솔라 솔솔라 도시라솔 이거 똑같죠? 쭉 해봅시다. 도미래도 시작! 도미래도 솔라 솔솔라 도시라솔 똑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그 다음에는 도레돌라 솔라 솔솔미 렐레 솔솔미 여기가 조금 마의 구간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. 도레돌라 자! 높은 도 끝에 살짝 걸쳐줬어요. 선생님은 자! 도레돌로 도레돌로 이거 쉽죠? 도레돌로 다음에 라 두기를 막아요. 도레돌라 도레돌라만 시시시작 도레돌라 다시 시작! 도레돌라 한번 더 띄고 시작! 도레돌라 솔라 솔솔미 그 다음에는 렐레 솔솔미 렐레 솔솔미 렐레 솔솔미 시작! 렐레 솔솔미 한번 더 렐레 솔솔미 한번 더 렐레 솔솔미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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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도레미파 솔라 시 도레도시라 솔 높은 렛까지 스케일 연습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. 도레미파 솔라 시 도레도시라 솔 건너뛰기 도 미 솔 도 도 솔 미 도 렐레 솔솔도 하고 마치는 거예요. 시작! 렐레 솔솔 도 수고했어요.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